1장의 제목은 서문, 국제보건에 대한 생물사회학적 접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국가를 국민소득으로 무리지어 살폈을 때의 장애보정수명 순위로써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에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신생아 가사와 분만 외상 등 저소득국가에서는 나타나지만 고소득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감염성 상태는 현대적인 의학적 개입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건강불평등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써 국제보건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보정수명, 즉 달리란 Disability Adjusted Life 이어의 약자로 건강악화, 장애, 조기사망 등으로 잃어버린 수명을 계량하여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정량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헬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저자는 각기 다른 전 세계의 환경을 아우르며 개인의 특정 질병 경험을 포함하는 복원에 대해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게 위험을 떠넘기면서 구조적 폭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대표적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을 위한 보건 둘째, 세계보건은 국가 간에서의 보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은 세계 전체에서의 보건을 아우르는 단어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웨비나를 하는 국제보건 실태의 제조명이라는 책은 국제보건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맞서야 할 주된 도전과 복잡성 소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완수하려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에 소개된 2004년 자료가 아니라 WHO 등을 통해 최신 자료를 구해 과연 국제보건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미래가 책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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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